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보트 이름 매운 한국 보트 여기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나 이름 뭐야? 너 이름이 뭐야? 와 진짜 인정이다 오 깜짝이야 여기 여보 이름 뭐야? 봐봐 와 진짜 인정이다 야 뭔 소리야 마녀는 여기 뒤끼랑 있잖아 야 문제를 해야지 아아악 1단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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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천재다 야 잠깐만 저거 무슨 색깔이야 365 아니야 365 곱하기 688 몰라 틀렸어 틀렸어 천재지 몰라가 정답이야 몰라 힘들어 야 몰라 여기가 어디지 하나 맞다 뭐 큐브는 또 좋지 않고 요거는 또 뭐야 안녕 안녕 나 저번에 안 했지 배송 어 네 그렇지 어 네 내가 들었어 착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찾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뿅망치를 찾아와 진짜 어딜까 어 여깄다 여기야 줘봐 줘보라고 아니야 너 줘봐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쓰니까 조수 예스 이거 네스 예스 예스 절대 절대 못 찾게 그냥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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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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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하 나한테 줘 안 보이지 응 응 끝 끝 끝이라고 했습니다 마녀님 끝입니다 다 숨겼습니다 어 이게 왜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았는데 쉬워 야 여기 찾아냈다고 아주 어려운 곳에 숨을 깜고 너의 목을 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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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물이잖아요 알겠어 좋아 먼저 얘들아 줘보라고 어떻게 찾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찾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그래 좋아 하 너에게 이 보물을 주지 하지마 하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엉뚱해 이렇게 막 보물을 떨어뜨리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내가 저게 아니야 다리 안 놓고 있다 어디 넌 어떻게 살아냈어 흑믹이 뭐가 배웠어 믿음 아이고 나도 그거 지급했는데 아이고 찾아냈다 응 어 찾았다 찾았고 너의 목을 살려주마 에이 그러면 아까 전에 연기 뾰로로롱 고마워 침대짜로 목을 살렸습니다 그래 어 그래 이미 찾았고 그럼 너에게 영원한 교재로 멈춰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뭐 이래 뿅 아 역시 너 추운 지 같아 자 너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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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조이 너 왜 여기 있어 따라간다고 했지 띠리리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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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스와 조이는 행복하게 잘 보냈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